안녕하세요 수다만들기입니다. 오늘도 야심찬 작품 하나 만들었습니다. 롱콘트식 디자인이고요. 라인을 넣었습니다. 문양으로 금사 우리나라에서 만든 작은 금사를 박아넣었고요. 허리는 하이톤으로 라인을 넣어드렸습니다. 뒷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뒷모습도 만들었습니다. 옷은 롱코트 디자인으로 라인을 넣어서 만든 디자인이라 예쁩니다.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골고리를 하나 해놨습니다. 골고리를 이렇게 넣어서 잠궈서 입으셔도 됩니다. 바지는 통바지로 이렇게 벗을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위에 상판은 스판 쏠티로 준비했습니다. 가볍고 시원한 소재라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